와 진짜 긴장돼요 지민이와 슈가형의 워목 대결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 때린거죠? 손목 맞기 저는 개인적으로 지민이가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민이가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네 딱밤은 때리면 무대를 못할 수가 있어 진짜 내가 춤이 돼 한 번 때릴 때 왔잖아 형 제가 이기잖아요? 형이 여기 대고 있고 제가 저기 달려와서 책상을 점프해서 점프로 내려 찍어가지고 그냥 손목을 그냥 야 빨리 성공할거야 이겨 이겨 성공할거야 성공할거야 이거 이겨 이길 수 있더라 신의 한수라고 여러분 원하십니까 슈가형이 맞는 모습 아 당연하죠 원하십니까 꼭 이런거 설레받치면 내가 이기더라구 자 공격이 시작됐구요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림없어요 어림없어 이러면 거기서 좀 막히는거죠 나 진줄 알았는데 졌어요 졌어요 췄네 빨리해 빨리 빨리 끝내게 빨리해 야 뭐하냐 췄네 빨리해 빨리해 여기 삼삼 있어요 여기 빨리해 빨리 그냥 해 잠시만 기다려 빨리해 그런거 없어요 형 와장창이야 와장창 어떻게 하면 이거 말 집어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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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버리면 괜찮아 띠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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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가 얘기했잖아 아 무기로만 야 무기로만 조용히 해 준비하지마 시끄러워 죽겠는데 비해 형 형 형 형 형 형 형